단체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자, 두 가지 포즈를 받아볼까요? 받아볼까요? 뭐라고요? 청순 닭발이요? 저번에 닭발을 하지 않았나? 다 했나요? 저희 한 번도 안 해본 거 없어요 릴리나트? 릴리나트 한번 할까요? 릴리나트 릴리나트 그럼 두 번째는 메이크업 받아볼까요? 왜요? 여러분 뭐 할까요? 선생님 왜 봤어요? 선생님 뭐 할까요?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만내주세요 어제 처음에 VIP했는데 만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맛있emy 분명히 막내수 따라서 긴 힘들어 막내수 힘들어 완전 잘 어울려요 전체 사진 안 찍나요? 레이가 좀 혼락해집니다 사진 너무 많이 모으셔서 그래요 컴온 셀리블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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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ד 릴리 에 행복해요 이런 진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리 오늘 밤 오셨는데 팬사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진짜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내일은 내일은 책띵! 내일은 책띵있고 근데 팬사 없는데 책띵있으니까 책띵인데 만나요 오늘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의 붉은 오늘 신나게 즐기고 내일 또 봐요 여러분 내일 또 채팅 즐겁게 또 만나고 내일 음악중심 때 여러분 또 만납시다 오늘 즐거웠어요 여러분 즐거웠죠? 네! 오늘 다들 고생했어요 하루에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내일 쉴 수 있습니까 내일 내일 파일러 내일 보셨으면 내일 파일러 너무 행복해요 내일 파일러 누구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오늘 왜요? 왜요?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희 저희 뭐지? 오늘도 팬사인에 와주셔서 팬사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채딩 때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숨주다 귀걸이를 잃어버렸는데 어디 갔지? 쓰레기를 먹으려고 오늘 오늘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내일 팬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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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메뉴는요 오랜만일 것 같아요 그쵸? 오늘 메뉴는 오늘 치킨 추천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치킨이요? 어 그 비애인 씨의 어 뿌잉뚤 아 뿌잉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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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굉장히 먹고 싶어요 여기 치킨을 그래서 치킨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도 팬사 너무너무 즐거웠고 내일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치킨을 느끼고 일주일만에 치킨 진짜 대신을 느끼고 보니까 너무 아니 일주일만에 버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만에 이렇게 팬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어 내일도 대상 없지만 채팅이 있으니까 끝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뉴벨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못 만나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쵸?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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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늘도 하루하루종일 서로 보고싶어 하다가 저녁에 대해서 만나니까 더 애틋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내일은 쇼음악중심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채팅 있으니까 또 내일 채팅 재밌게 우리 좋은 시간 보내봐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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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일주일만에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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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일 채팅 있으니까 채팅해서 만나요 그리고 어 오랜만에 일주일만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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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평일을 다 보냈는데 이번 평일은 어떻게 지냈나요? 행복하게요 예 저희 주말에 채팅도 있고 저희 팬사분이 있으니까 더 행복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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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언니가 또 일이 됐습니다 야, 발 없어졌어 아? 발 없어졌어요 10세 죽었어 10세 죽었어 내가 어떻게 된 건데 제가 혜윤언니 여기다가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깐 저한테 혜윤언니 다리가 없어서 천천히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하여튼 어디 있냐 하여튼 거기서 나한테 10세 죽은 거예요 10세 죽은 거예요 10세 죽은 거예요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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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하다 누가 그랬지 혜윤이 형 혜윤이래요 동대 감아주면 돼요? 동대 감아주면 돼요? 아, 내가 여사님이 저거 신경을 잔데요 제 마지막 인사를 할까요? 아, 슬프다 아, 눈머리 아, 눈머리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한 마무리 하시고 그리고 가셔서 치킨 드세요. 그럼 지금까지 채린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치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가요.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자기가 암만히 가요.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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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야, 잘가요. 채린주. 고맙습니다. 잘가요. 고맙습니다. 잘가요. 요저씨는 어디나 가세요? 요시님 잘가요. 세요よ. 내일 ges! 다시! 내일 봬! 내일 봬! 내일 봬! 내일 봬요! 전주의 편 생각те!